너 좀 닥쳐봐! 나 지금 과자 못 먹어서 너무 스트레스받아 아유 나도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진짜 봄봄봄 봄이 왔네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야 여기는 거의 저승 아니냐? 편한 곳은 따로 있어, 저기 봐봐 앉아계신 모습 아 미쳤나 봐 야 우리도 앉아 오늘 여기 와서 뭐해요? 편히 쉬라고 여기 오셨는데요? 쉬라고요? 저 사람들이 있는데 입간판 같아 움직이질 않은 근데 오늘 힐링캠프인 것 같긴 하네요 전 와가지고 아 뭐 이런 데를 불렀어요 해야 되는데 좋아 진짜 쟤네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야 욕하면 해줘 알았어 나도 시원하게 하고 퇴장할게 이야 너무 좋다 오오오오오 대박! 진짜 리얼 너무 좋다 오늘 뭐 하면 될까요? 너무 쏙쥐신데 야 뭐 젤이나 하나 빨자 나 조스 오케이 나 수박 어 뭐야? 쪽지 있어 어? 거짓말 이럴 줄 알았어 아니 나 쪽지 있는 거 안 먹을 거야 다른 거 먹을래 나 쪽지 읽어볼게 야 너 그런 거 함부로 열면 큰일 나 너 때문에 나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이건 내가 끌어안을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맥베스 햄릿 오델로 베니스의 상인 맞아요? 기가진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뭐야? 햄릿 에러 왕 5세더 맥베스에요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몽쉘 먹어도 돼요? 아아아악 이것도 있어 너 그거 알지 레크리에이션 강사 같은 자격증 같은 거 너 좀 다쳐봐 나 지금 과자 못 먹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유 나도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진짜 여러분 방금 상훈이의 진짜 모습을 보셨죠? 이 새끼는 다 아우 나 지겨워 나 내 이미지 이거 그래 착한 이미지 만들지 마 인생이 피곤해져 나도 내 맘대로 살 거야 상훈아 나 목말라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어 너 왜 이렇게 잘해 이거요? 고마워 상훈아 아 보리차에 소주 사먹은 맛있는 거 알아? 맛있어 소주에 아아 다 먹으면 되게 맛있고 너 먹으면 좀 빨리 먹는 편이야? 응 그 나도 막 혼자 먹다 토하는 건가? 우리 왜 조이스가 별로 안 나올까? 귀가 지니 신상 털 업 검색 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너 혼자 나왔을 때 51만이거든? 나 나오는 순간 13만으로 뚝 떨어졌다 2개월 전이랑 1개월 전이랑 내 위치가 달라져서 그래 거품이 쪽 빠져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 또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놀고 있어 슈퍼 VR로 야구 게임을 하라 베이스볼 킹즈 아이씨 이럴 줄 알았어 뭐야 VR 홍보하려고 부르는 거네 우와 우와 야 진짜 오버하지마 너 너무 자본주의의 돼지가 됐다 야 던진다 야 사봐야지 뭐해 뭐해 니네 빨리 공 아 비니본이나 맞아라 우와 탔어 홀로 온다 아 안돼 호호호호호호 야 진짜 못해 콕콕 이야 이 장면 진짜 재밌다 야 이거 재밌어요 근데 리얼 재밌어요 신상 털어 털어 뭐 구워 먹고 이런 거 없어요 사ple Jean 스팸 이런거죠 거기에 구아줘 나 쌈 채소 좋아 쌈 채소 먹을래 너무 뭐야 또 도로 10000원 너무 비싸다 무기이 나가지고 난 무기도 좋은데 슛 슛 VR 레이싱 진 사람이 숱 피우기 알았어 왠이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안 해! 아이씨 버려 아우 답답해 답답해 선생님 운전 좀 잘해봐요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아니 왜 계속 빌리치는데? 너가 더럽게 못하는 거야 이거 핸들이 이상해 핸들이 고장난 일툰 틀어 야 너 좀 천천히 가줄 마음 있냐? 나랑 같이 들어가게? 아니 없어 아이씨 간다! 콜! 어떠셨어요? 저는 레이싱이 좀 더 재밌네요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방에서 엄청 상동원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신상 털어! 털어! 너 빨리 숲혀 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바다에 누워있는 것 같다 장훈아 숯 다 피웠어? 어 고기 빨리 짠! 운빨 테스트 민아 혼자 있고 저는 이게 참가요? 너가 긁을래? 그래 5g? 침 뱉으면 5g 아닌가 그게? 아 5g은 어떻게 먹어? 사훈이 출동 이거 정화 1kg도 있고 500g도 있어요? 내가 볼 땐 다 5g만 넣어놨어 이건 150g입니다 야 너무 적은데? 이거는 1인분이야 대박이야 진짜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응 고기 2조가 남은 거 네가 다 먹었네 아 더 먹고 싶어요 그럼 부족하면 라면이라도 먹으면 안 돼요? 당연히 된다고 하시겠죠? 물랭 먹자 물랭 고기 먹었으니까 일단 중지 냉면부터 봐야겠다 로봇 파일럿이 되어 거대 괴수로부터 지구를 지켜라 퍼시픽 림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어떻게 하는 거야? 안돼 와 오빠 거 너 이리 와 아 내가 잘 야 내가 진짜 안 지켜 지져 일로 와 이 꽉 깨물어 이 꽉 깨물어 야 도망가지 좀 마 빔 야 승리 승리 냉면 야 차가워 이거야말로 제대로 했었다 미쳤다 잘 먹겠습니다 흐흐흐흐흐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높은 곳 사는 걸 좋아하는 걸 알겠다 광고주님도 저 아래에 계시니까 정이 좀 좋네 뭔가 곱게 가는 법이 없지? 이거 뭐예요? 진실 게임입니다 통과하면 집 갈 수 있어요? 네! 육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진실이다 행복하다 어? 이야! 안녕히 계세요 와야지 저희들 기다려주지도 않냐? 나는 살 빼면 존자리다 존자리다? 살 뺏을 때 사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아 너무 무서워 존잘 아니다! 존잘 아니다! 존잘이었어? 존잘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김미나보다 내가 방송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니다 짜잔! 언제 어디서나 4K 초고화질로 영상은 물론 게임, 여행, 공연 감상까지 360도로 생생하게 경험하는 KT 슈퍼 VR! 따로 스마트폰이나 PC에 연결할 필요 없이 278g의 초경량으로 편하게 즐겨보세요 AI 튜터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픽나우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로에 의하는 인게이지 노르웨이 오로라 앙엘 폭포 등 대자연을 360도 8K 초고화질로 생생하게 즐기는 8K 스트리밍에 내리고 부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로봇 대전 게임 허식핑님 VR까지 잠깐! VR 기기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KT 슈퍼 VR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슈퍼 VR의 영상을 모바일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즐거움을 KT 슈퍼 VR에서 만나보세요 마무리로